어? 주소 쓰고 싶은데 주소를 못받았어 나도 어어 고기 좀 나도 고기가 없어 와! 저 멀리 온다! 와! 온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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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 아 야 다 모인다 다 모인다 아 이거 일단은 한 줄로 써 한 줄로 내 부족으로 초대할게 부족 부족 못 들어온 사람 한 줄 부족 못 들어온 사람 한 줄 부족 들어온 사람 말고 한 줄 한 줄 이건 두 줄이야 두 줄 자 다음 제가 때리면은 다음이에요 가! 어 다음 저 뒤에 실버 서버 뭐야 어우야 눈부셔 시발 실버 서버 뭐야 어! 잠깐만! 야! 야 저 뭐야 잠깐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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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족 아니면 틈킬 돼요 인간님 받아요 제발 안 받으면 이렇게 죽어요 알겠죠? 자 일단 죽으면 고기 회수예요 고기 회수 누우면 죽는 겁니다 알겠나요? 누우면 고기예요 자! 일단은 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행히 서버가 열려서 어 어떻게 이렇게 컨텐츠 할 수 있었네요 오늘은 뭐 할거냐면 32명이 곰봉 들고 곰봉 들고 곰봉 들고 이게 기절하거든요 이게 과연 어느 공룡까지 이게 이게 이거 떼거지로 치토스질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들 그러면은 일단은 이 트리키레톱스부터 할께요 일단 모여 모여서 모이고 신호주면 때려 일단 모여 둘러싸 둘러싸 오 야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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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야 개빨라 이야 개빨라 와 개빨라 잡아! 씨발! 용기 있는 자아악! 가자아악! 으아! 너무 아파! 안돼! 직구쟁! 안돼! 가라! 얘들아! 용기 있는 자가! 테이밍을 할거야! 야 잠깐만 이거 너무 쎈대요 잠깐만 오 야! 야 후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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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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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좀 쎄다 자 활 만들어 다들 활로 진화하자 활 다들 레골라스 부대 가자 레골라스면은 기관에서도 뭐든 다 잡을 수 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거 하늘에 대거 한번 쏴보자 하나 하늘에 일단 땡기 땡겨놔 하나 둘 셋 와 흐하하하하하하하하 어 자 투착 뭐야 투착 야 투착 흐흑 흐흑 어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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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다 다시 하나 하늘에다가 하나 둘 셋 오오오오오오 야 개화 하하하하 여기에 집 토대를 만들고 침대를 만들어요 어허 그거 내 자리다 어허 어헴 어헴 자 다들 어 침대를 만들도록 하였자꾸나 침대를 많이많이 만들어주고 1인당 1침대하고 좋아 자 누구인가? 누가 내 머리에 화살을 쏘었어? 어? 누..누..누구인가? 아니 누..누구 누구인가? 야 자 다들 타 다들 타 다들 타세요 다들 해적대 다들 타세요 다들 자 이제부터 내린다 내려서 앞에 다 져도 둘 다 앞에 브런트 둘 다 잡아 걱정마! 침착하겠어! 침착하게! 오른쪽부터 오른쪽! 오른쪽 오른쪽! 오른쪽 개피다! 오른쪽! 그렇지 그렇지 왼쪽 왼쪽 개피 왼쪽 갈병이 왼쪽 갈병이 왼쪽 개피 그렇지! 그렇지! 야 이거 너무 너무 강력한데 우리? 자 다시 귀한 다시 귀한 어 이거, 이거 뭐 매드맥스야 얘들아? 이거는 뭐 마, 매드맥스야? 근데 내 고기는 없니? 난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다? 사랑 고기 고기 어, 어? 에에에에에이 아니야아 полож다 아니요 어어어? 어? 어 잠깐만요 어? 잠시후 어어어!!!! 여러분들 저 죽이지마라여 자 하여튼 털지말구요 절대 안돼요 어허 내가 왓 얘들아 내가 얘들아 기다리고 있.. 얘들아! 얘들아 내가 아이템을 끼고 있지 않았냐? 나 활살도 있었던 것 같은데 72발? 됐다 좋습니다 어어? 잠깐만 팀 받자마자 잠깐만 어 잠깐만 안돼아아아아아아아아 몇 달구 아 고마워요 아 고맙습니다 어허어어 어? 어? 얘들아 어어? 얘들아 잠깐만 얘들아 얘들아 잠깐만 얘들아 얘들아 잠깐만 얘들아 왜 그래 얘들아 잠깐만 야 뭐야 누구왔어 뭐야 이거 뭐야 야 뭐야 야 뭐야 불어도 사라지 뭐야 뭐야 어 얘들아 나 아직 여기있어 얘들아 나 아직 여기있어 얘들아 나 아직 여기있어 얘들아 나 나는 나는 미친성들아 나는 나 나들아 얘들아 어 야 누구야 날 날 구해줘 고마워 날 구해주는구나 고마워 어 어? 어 뭔가 보인다 어 고마워 어 나 좀 있으면 깨어나 어 이래 뭘 버리려고 해 나는 끝까지 할려고해서 너희들과 함께 그래도 너희들 살아서 다행이다 도움버렸으면 바로 꿨지 ㅎㅎㅎ randpes읽 저게 왜이래ㅋㅋㅋㅋㅋ 어... 오우! 빼엠!!! 야 보이냐? 야아! 야 보이냐고오오오오오오오오! 안녕 씨바ㅓㅓㅓㅓㅓㅓㅓㅓ! 야아! 이새끼들아! 부조 들어와 부조 오케이 좋아 내 마나가람 어딨어? 한 6개에요 아아아아 저새끼!!! 어 아 아아아아 어 저새끼 진짜 아아아아 간다아 기가 높어 서운한다아 수앗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흐아 얘들아 살았어 죽었어 얘들아 어때 어때 화 말해봐 말해봐 어때 지금 살았겠냐? 으아아아 좋아좋아 좋아좋아야 야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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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좋아 허르르르르르르르르르륵 야 어? 이 사람 얘들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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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이 시발 문젠트마이소 문젠트마이소 야 어그로 계속 어그로 끄고 있어 타브로 가요 타브로 야 꼈어 꼈어 사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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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활여서 활 어라 미치새끼 이런 시비 활이랑 화살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야 이거 이때다 나 이때야 얘들아 저거 나 아이템 가져와야 돼 쏘고 있어 쏘고 있어 쏘고 있어 얘들아 할 수 있어 좀만 더 좀만 더 버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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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여기 여기 맞지 여기 여기 맞나? 와아악! 오.. 잡았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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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미쳤네? 와 이걸 잡았다고? 얘들아 나 방송에 못 담았으니까 다시 한다 얘들아 어 모든 사건 때문에 방송에 못 담았다 자 다들 다시 해 잠시 후 야 뭐야! 어 잠깐만 이거 아 뭐 제갈량이야? 가시버거야? 아니 아이템 맞아요 그거 체레님? 누가 봐도 스폰 다이논데요? 아니 아니 씨 필드에 있는 테이밍이들 어 이거 사줄 수 있어 아 이거 이거 띄어쓰기 안 했다 헉 어허허허허허허 훗 흐흐허허허허 хар 아아아아 허아.. 왓 아..이.. 으아.. 어? 어 뭐야 왜 그래. x3 오? 으, 어.... 야!長ka caves아. 뭐야 xm 어어어 슬슬 얘들아 기술푸러! 얘들아! 얘들아 기술푸러! 이 새끼 역시 나옵시다, 잘들어간다니까 쉽위새키를 진짜 야아? 방조.. 야 좋아 야 야이차! 조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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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콧! 나 콧댄다! 나 콧댄다! 콧! 좋아 좋아 좋아! 어딨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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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얘..뭐해? 아 이럴 이 씨마 새끼들아! 아이 씨마! 진짜 따라가나 이 씨마 새끼들아! 아이! 아이! 진짜 이 씨마! 나 진짜 존나 이 씨마! 오늘 이 씨마 내 씨매들 진짜! 아! 아이 씨마! 어딨어? 아이 개새끼들 진짜! 자 레벨 20정도 자아! 얘들아 소환했습니다 소환! 보이죠 여러분들 보이죠? 할 수 있어! 할 수 있어! 오! 존나 컷 씨마야! 어!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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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! 아이 씨마! 비켜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! 와아 와아 자 이거 개쩌 와 개쩌다 이거 잘됐어 와아 야아 얘들아 얘들아 50짜리 되겠는데 50짜리 얘들아 얘들아 50짜리 되겠는데 얘들아 가자아아아아악 자 그럼 나 화살 소환할게 화살 오 야 잠깐만 야 야 야 화살 화 야 화살 야 화살 야 화살 소환 잘못했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하 와아 오? 으아아아아아악 야 어떤새끼야 이거 이브로 말했지 이씨X새끼들 열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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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끌어 열로 가복살 열로 끌어 열로 열로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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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티타노가 물에만 있으니까 너무 쉽네 어 잡았어? 오케이! 오 우리 너무 센데? 그니까 얘들아 이게 누구 덕분인지 알아? 너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무기 누가 줬어? 내 덕분이죠? 다음 나가 다음에 투기자 같은 거 해갖고 제대로 막 무기 지워주고 할 거거든? 그때 참여하세요? 재밌었고 재밌었고요? 에? 어 잠깐만 저 좀 그만 쓰세요 저기요 저 저기요 저 좀 그만 쓰세요? 어? 오늘은 수많은 시청자분들과 이렇게 합동으로 공룡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재미가 있었고요 다음에는 제대로 다 닦아서 컨텐츠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새끼 30만입니다 어 뒤지세요 또 하나 또 때려 뭐야 뭐야 으아앜하핳 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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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